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키토준마 오늘의 요리는 저탄수 만능장 4탄, 토마토 소스와 파스타입니다. 먼저 저탄수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토마토 소스는 서양에서는 고추장만큼 밥상에서 빠져서는 안 될 아이템입니다. 그럼 양식을 라면보다 쉽게 만드는 마법의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는 잘게 다져줍니다. 마늘은 슬라이스합니다. 방울토마토는 반갈라 준비합니다. 큰 토마토를 사용해도 좋습니다. 치킨스톡 1개당 물 2리터 용량이므로 1컵 용량 반만 사용하겠습니다. 올리브유에 마늘을 볶다 양파를 볶아요. 방울토마토를 넣고 토마토 물과 치킨스톡을 부어 잘 으깨며 졸여줍니다. 스테비아 한 작은술과 소금 후추를 넣어 간을 합니다. 스테비아는 통조림 냄새를 없애고 보존력을 높여줍니다.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스테비아 양을 줄여도 됩니다. 소스량이 반으로 줄면 완성입니다. 토마토 소스는 약간 식혀서 냉장 보관하면 한 달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. 500g 정도의 용량이 나옵니다.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, 양송이, 블랙올리브는 슬라이스해서 준비합니다. 베이컨은 듬성듬성 썰어 줍니다. 올리브유를 두르고 베이컨과 야채를 볶아줍니다. 이제 저탄수 토마토 소스를 넣어 잘 볶아줍니다. 두부면을 넣으면 저탄수 파스타 완성! 그라나 파다노를 살짝 져주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파스타가 됩니다. 아이들을 위해선 스파게티 면을 비벼주는 센스! 지금까지 저탄수 토마토 소스와 파스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